학교가 너무 높으니까 버스도 있네요 아 뭘 버스를 타 돈 아깝게 그냥 걸어 내려가 멀쩡한 사진 안 뜨고 야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나는 진짜 그렇다 대학교 다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진짜로 네? 그 친구 전화 받고 왔어요 네 여기 출몰하셨던 소리들 네 누구신데요? 네? 저요 동의대 학생이요 동의대 무슨 과세요? 저 국제관광중이요 아 진짜요? 그 예쁜 사람들 많죠? 과에 맞아요 한번 소개시켜주시면 안 돼요? 누구 소개시켜요? 소개시켜서 예쁜 사람들이요 같은 과에 몇 학번이세요? 1,2학번 아 선배님 동의대 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울산 대인데요 아 아 그때 봤어요 금지 금지씨랑 아 네 먹방하는거 봤어요 눈 왜 이래요? 다랫기 떴어요 아 동의대 학생 놀리고 톡키는거 봤는데 아 그거 고등학생인데요 아 고등학생 놀리고 톡키는거 봤는데 네 지금 왜 산책하러 왔어요? 아니요 그냥 학교 소개시켜주려고 아 소개 네 그래서 진짜 좀 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좋은거 아니에요? 홍보과 그 생각보다 좀 나 몇십네요 저요? 저 40킬로인데요 아 V 해주세요 네? V 한번 해주세요 뭐가요? V요 V 뭐라고? 뭐라고 했었죠? 이제 어디가세요? 이제 머리 자르러 머리 자르러요? 저도 같이 갑시다 오케이 굿 여기 위에 가면 뭐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없어요 총회 안가세요? 총회 안가세요? 총회? 총회 안다는데 오늘 갈 필요 없어요 왜요? 네 갈 필요 없고 총회 일반인들은 못들어가죠? 갈 수 있는.. 아 저는 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그거이기 때문에 뭐 언제요? 총대에요 총대 어 진짜요? 예! 오오 쉣트 파킹맨 그거 보여주세요 뭐에요? 그거 없어요 이런거 얼쑤 막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거 안해요 아 그런거 안해요? 우리는 이런거 했거든요 이렇게 몇끼 디지털 콘텐츠 아까 얼쑤 막 이런거 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뒤집어 뒤집고있다 동행합시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으로 따라 붙으세요 자 한줄로 서세요 한줄로 오아 오오오오오 어디서 많이 뻔한 풍경있지 않습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네 어디가세요? 밥은 드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선배님들? 아 밥 안 모였어요 아 진짜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인이요? 네 아 이분 그 분 아니에요? 어 맨날 와보셔서 맨날 싸인 받으시는 분이시네요 여기 아닌 게 아닌데 조금만 작게 해주세요 아 저분 거기도 오셨잖아요 아닌가? 어디? 그 서면 스튜디오에 오셨지 않나요? 오늘 낮에 좀 들고 줘요 오늘 나 맨날 싸인 받고 다니시고 BJ들 저는 오늘 몇 일이에요? 5월 1일이요 저기서 엄청 멀리 올라왔습니다 걸어서 엄청 올라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시겠습니다 진짜 또 합니까? 네 아 진짜 이분 진짜 BJ님 싸인은 100개들 첫 개들 계속 받고 싶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지금 목소리가 좀 거치게 나오는 점이 향해 보답돼 아 드시겠다 아 개웃기네 진짜 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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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몬스터도 아니오 내가 어우 굿 복사 좀 했고 복사를 알았는데요 복사를 알았는데요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이제 BJ님 별 하나 받으려고 저선면에서 있잖아요 잔잔하고 이 먼 거리까지 올라온다고 왜 그만하세요 일단 그만하세요 야 왜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홍문호네 이 사람 딱 두 개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두 개만 드릴게요 사진도 한번 딱 드려드릴게요 네네네 저번에 사진 찍은 거 같잖아요 여기다 좀만 작게 해줘요 오늘 날짜 좀 정해주시면 안되고 미치시겠습니다 진짜 이거 다음에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비주님 여기 대학교 나오셨어요 죄송한데 아니요 저 울산대학군데요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저희 집이어서요 아 그렇구나 여기요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듭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인간 아니신 거 같아요 내가 인간이 아닌 거 같아요 네 진짜 인간 아니신 거 같아요 터미네이터인 거 같아요 내가 터미네이터는 아니고 이거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제가 들어가요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더 웃어 네 다 안걸리는 거 같아요 하나 하나 둘 댓글이 무섭다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보세요 한 줄로 따라오세요 다들 좋아 눈은 왜 그랬어요 눈? 다랫기 때 써요 철구 실제로 봤어요 철구에 안찍지로 봤어요 네 아야야야 아야야 철구 그거는 아 뭐 씨구 네 철박이세요? 네네 철구 실제로 봤어요 저 철구 철석이 4년째 아 네 같이 방송도 했는데 같이 방송도 했는데 따라오세요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여기 도서관이에요 편적한 곳으로 좀 가면 안 돼요 도서관 한번만 구경하면 안 돼요? 아 진짜 한번만요 네 오케이 오케이 굿 네 뭐 딱 가는 거 아니셨습니까? 아 잠시만 아니 다치하세요 다들 네네네 아 그러면 오늘 밤 저희 집에서 파티 얼만 오실 거예요 예어어엘 오우 쟨 그 금지씨 실제로 보일수있어요 저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언니요? 계속 찾아봤는데 얼굴은 안나오더라구요 언니 약간.. 어 의대생들한테 인기 많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 거짓말하고 맨날 보는.. 아 여기 학식이에요? 네 학식 우와 오늘 학식 뭐 나왔어요? 돈까스요 아오 쉣 아오 쉣 약간 피카츄같은 느낌일것 같다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네 저요? 호감상이면 돼요 호감상이요? 네 딱 봐도 호감처럼 생겼어요 좋아요 여깄네요 호감상 호감상 호감상으로 호가 빼면 돼요 그냥 감상만 할게요 그때 여기 봉준이.. 봉준이님 왔었었는데 봉준이 오빠요 고포객님하고 아 알아요 그때 사진 찍었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구요? 고포객님이 저 번호로 딱 왔어요 그래서 어쩌라구요? 그렇다구요 인성 진짜 인성 진짜가 아니고 고오빠들 맨날 보는 고오빠들인데 왜 여기 당풀해야겠다 나도 당풀해야겠다 아 여기에요? 오오 쉣 근데 요거 학생증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조용히 해야겠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다 시끄러니까 도서실에서는 조용히 하세요 쉣 조용히 하세요 뭐라구요? 굿 굿 와 진짜 아들은 아들인가봐요 계속 굿굿거리시는거 보니까 인정? 인정? 어디로 가요? 고정하네 고정 아 저 걸어서 갑니다 아 저 발에 가실 박힌 것 같아요 아 저희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님 저기까 선배님 네? 선배님 음 생각을 하면 그래요 яж구로 오하고 그것도 고정하네요 이제 갑시다 귀찮네요 조용히 하세요 와 소년이 형님 백한게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형 다 팔아치요 제정신이세요? 이거 잠시만 들고 계셔주세요 조용히 해서 할게요 묵음으로 묵음으로 할게요 숨 좀 쉬고 할게요 대성비 배고파 구멍이 묵음으로 양이 많아서 앙 도착 3 3 갑시다. 할 만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자퇴하세요? 네? 휴학이에요? 휴학 2년째 휴학이에요 아 2년째 그냥 동의대로 올까요 편입해서 그냥 집이 가까운 게 제일 태운 것 같아요 집 어디에요? 저 여기 가열치안 센터 아 가열치안 롯데리아 있는데 댓글이 뭐라는지 아는 거야? 우리 왜 따라다니니? 롯데리아 있는데 아시죠? 아 롯데리아 거기 위에 아파트 508호에요 508호 네 범프리카님 닮으셨네요 아! 범프리카 범프리카 본인이 아까워 본인이 어디에 따라 본인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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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들이랑 같이 다닌 느낌 롯데리아 닮은 느낌 부대 어디 나오셨는데요 다들 예? 부대? 네 지옥피 강원도 백두산 부대 세 분 다요 18개 감사합니다 리필이세요? 예? 리필이세요? 아니요 전 자랑스러운 전투경찰 나왔습니다 아아 리필이요 아 안녕 가세요 소년이 언니 소년이 언니 소년이 언니 안녕 가세요 다들 인사 와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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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백삼님 좀 있다오면 추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충성 한번씩 해주시면 안 돼요? 충성 잘하죠? 충성 잘하죠? 응 야 충성 한번 하자 상관계세요 버트로 충 뭔데 버트로 충 충 충 아 이거 아예 버트총 예고다 이거 응 하이 오우 다 탈로 났네요 미필이신거 이걸 전경이 미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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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키네 이거 전경이 이 사람은 아 정말 웃기네 정경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응 아 rumah 정경이 나도 좀.. 오오오 근데.. 학교를 4년 동안 다니시면은.. 네 너무 산이어서 다리에 알이 많이 생기셨겠네요 아 저트버스 있어요 아 버스 타고 다녀요? 상남자 아니네요 정경이.. 정경이.. 다시 재입대 하실 생각 있으세요? 재입대? 난 솔직히 상병 말로 돌아간다 상병 말로 돌아간다 상병이 뭔데요? 별 몇 갠데요? 짝대기 3개 아 별은요? 별은 사단 이제 별급이지 스타급 아 그렇구나 모를 수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본인들은 다 아셨습니까? 알고 있죠 아니 본인들은 군대 가기 전에 다 아셨냐고요 알았죠 바로 국민이라면 서든 얼마나 했는데요 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요새는 아저씨들 사이에서 굿이 인기나 보네요 아저씨 아닌데요 대단한데 몇 살이세요? 25살이요 아저씨네요 아저씨들 사이에서, 굿, 개굿 이런거 좀 유행인가봐 이건 뭐라는지 알아 뒤에 새끼들이 서든으로 개굿되어 머리 빈 게 아니고 여기 머리 빈 거 아니잖아요 저 여기 여기 머리 안 비웠잖아요 잔머리 있네 여기 여기 이거예요 여기 앞머리 있는 곳이에요 옆머리 머리 빈 거 아니잖아요 저거 탈모 아니에요 저거 야 저거 뭐라는 줄 알아 고립이었다 미쳤나봐 저 사람 미쳤나봐 고립이었대 양파랑 뭐 뭐 뭐 중에 누가 더 있냐고 제일 어려운 짓인지 같이 사여가지고 아... 압살내요 양파랑 깜짝놨어 아... 저 쩌우니까 그럼 저 감아 태워주세요 옷 다 쉬면서 다들 여자친구 없으시죠? 그래보여요? 좀 없어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아 너무 아파 우와 여기 CU도 있네 여기는 백다방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아... 탐팜이 있어요 탐팜 아 탐팜 있어요? 우리는 진짜 이상한 그런 거 있던데 죄송해요 계속 다니지도 않는 학교를 계속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야 누가 이거 야 여기 정우 형 일어났네 댓글에 맞네 야 누가 정우 형 일어났네 누군데요? 우리 사촌 오빠인데요 우리 사촌 오빠가 정우인데요 네? 우리 사촌 오빠가 정우인데요 내 이름 정우 내 이름 정우 어 수컷들의 냄새 가득하다 지금 앞뒤로 수컷들한테 쌓여있어서 오 쉣 앞뒤로 시발 이제 가족만이 다 정우 형이라는데 정우 형이 공부 안하는 거 아니라고 여보세요 내가 지금 양팡이랑 같이 방송하고 있어요 아 이거 립스틱 사야겠다 아 이거 립스틱 사야겠다 립스틱을 갖고 안가져 여기 여기 사촌 오빠가 고민대 산책하고 있어요 고민대 산책하고 있어요 고민대 아니 내 친구 생명하고 이거 이제 그거 알아? 지금 아프리카인데 이름 팔려갖고 채팅창이 다 정우 정우 그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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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살갑게 인사해줘 저한테는 살갑게 인사 안해주세요 역시 후배밖에 안 챙기시네요 아니 댓글에 시발 종호 좀 그만해라 다 종호종호 이러노 지금 왜 저희 시청자들한테 욕하시는 거죠? 너무 하시네요 왜 먹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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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명이요 네 2백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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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1200명 보고 있거든요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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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쳤나 정우야 깍쳤나 미안하다 얘들아 오우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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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샛 근데 대학생인데 타 없으세요? 아 아 본성 나왔다 본성 오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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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 없으세요 내가 차 먼저 말 안했더니 차 없으세요 아 너무 뚜벅이 좀 힘드네요 형님들 여기 애는 얘는 전지수라는 애인데 지수도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지수도 오우샛 안녕하세요 지수 아니 차 없으세요? 집에 있어요 아 집에 있어요 지수 지수 반갑고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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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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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인사했어? 아 지수씨 예 야 일단 댓글이 길을 밖에 없어 한 번 오우샛 아 아 근데 진짜 딱 대학교 와보니까 그게 티가 난다 아 딱 선배들이 항상 이제 1호학번 때 딱 갓 신입이었을 때 너네 신입이지? 신입이지? 이렇게 다 물어봤었는데 아 뭐 어떻게 알고 저렇게 물어볼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누가 딱 봐도 신입인 게 티가 나요 맞죠? 네? 맞죠? 아 맞아요 그냥 새내기인 게 딱 봐도 티가 나죠? 네? 맞아요 아 얘는 얘는 현수인데 현수 하현수인데 하현수 그냥 자기들한테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이제 진짜 아 여기 허리가 너무 아파 인상 드리라 안녕하세요 어 그래요 수고 자리하고 현수 이거 앉을던가 본데? 알겠습니다 현수 수고했어 현수 진짜 개인이야 현수 자리하고 이랬는데 잘해야 잘하고 현수 안갖고 보소 현수 왔고 보소 현수 왔고 보소 하하하하하하 오 쉣 하현수 하현수 웃는거 보네 하하하하 혼돈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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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혼돈모습 혼돈모습 현수 이랬는데 진짜 단추산 진짜 단추장군이 뭐죠 이 새끼가 하하하하하하 아니 형들은 원하시면 해드려야지 아입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시우단님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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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어 진짜다 양팡이에요 안녕하세요 양팡 바라바라 팡팡팡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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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학과세요 무슨 학과세요 무슨 학과세요 아 간호학과에요 하하하하 널싱이시네 하하하하 널싱 아 저 다랫기 떴어요 하하하하 대몬입니다 양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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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어요 안했어요 시우단님 또 한계 감사 아 이분들 다 유튜브 보고 아시는거 같은데 하하하하 내 아프리카 방송 안보고 유튜브로 다 아시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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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는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천박하게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널싱 분들이랑 네 ног이 늙 단 담배삐지마세요 으아 빨리 빨리해라 바쁘신 분야 하하하하하 너무 빨리해라 우리 빨리 시험부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왜 저한테 주시죠? 본인이 드세요 본인이 니가 니가 해서 찍어줘 이제 안 보인다 안 보여도 됐어 빨리 하고 가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관심 뺏겨서 3명 다 시무룩하게 됐네 관심 뺏겨서 3명 다 시무룩하다 아 맞아 나 기타 학원도 가야 되는데 이발하신다며요 네네 이발해요 이발하시는 김에 수염도 깎으세요 같이 네? 수염도 같이 깎으세요 수염도 같이 잘라는데요 아 수염 달았는데 여기에 오 쉿 너무하시네 진짜 안녕히 가세요 안녕 일칠이에요? 응 ицей 응 사랑하는 마음 금융 그런데 가오나 씨 employment 나요? 동의대 가오나 씨? 아, 가오나씨가 아니에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무도 모르는데 가오나씨 자주 있는데? 네? 아뇨, 가오나씨요 자주 있다고 동일해? 네, 근데 그 가오나씨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 혼자서 자기만 좋아해요 아, 그냥 간종이네요 간종 저한테도 와가지고 아까 금화 주던데요 아, 금화 네 저번에 금화 때려도 좋겠다 어? 안녕하세요 네 나 웃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여러분, 맞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BJ 양팡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TV의 BJ 양팡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왜 저를 무시하시고 멸시하시고 아, 아세요 아세요 아, 저만 비추고 있어요 저만 비추고 있어요 저 알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머리카락으로 가요 네 여기 헤어토크요 여자친구 분이세요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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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요? 아세요? 아아 저거 또 가요? 네 여기 헤어토크요 여자분이세요? 아, 또 가요? 아세요? 아 이거? 아 이거 다 같이 밥먹으러 가나요? 아 뭐 뭐 이거? 어 저 다 같이 밥먹으러 가나요? 그거먹는데 밀면 아 저도 가도 돼요? 아 그러고 개그밀면 먹으러 가요? 가야 밀면 가야 밀면이요? 구멍판들이 이렇다 다시 먹는대 다시 먹는대 중조이도 있대 중조이 저기 커플함이 있는데 어 그거 안돼요? 아 커플카노 아 방금 검정색 원피스 입고 계신 분? 아 노노노노 아 노노? 아 저 그냥 갈까요? 눈치 없나? 아 먹고 갈게요 어 그냥 가야되나? 가서 물어보세요 커플함 그럼 다른 테이블에 앉을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더 동영화서요. 안녕하세요 커플분들. 식사하세요 마음 편하게. 네. 저요? 저 물이요. 물 3개 할까요? 물 3개? 물 보통 하나? 네 보통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아니 저거 신기하다. 바로 얘기하는 거. 신기하다. 그니까. 팡이가 쏜다 이랬는데. 팡이가 쏜다 이랬는데. 그니까. 그래 아까 결코는 배관계 받아줄게요. 우리가 대한민국 김치나 많이 봐. 네. 지수 종호야 젓가락 놔라. 나도 안 드세요. 네. 네. 너무 맛있다. 네. 감사합니다. 치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안윙님이 방송 보고 있는데 자기 이름 불러주고 사랑한다고 한 말이 달래요. 뭔데요? 임재. 임재요? 임재야 사랑해. 왜? 방수, 방, 방제 좀 바꿔야겠다. 방들 뭐라 할까요? 불러보세요. 두 분이. 동의대 멋남들과 함께하는 밀명기행. 동의대 멋남들과 함께하는 멋남들과 밀명기행? 밀명기행. 오케이. 팡이가 쏜다. 미쳤냐. 그 방제 걸어놨다가 어그로 끌려가지고 다 온다. 진짜. 다래끼 다래끼 나가지고 다래끼 써서.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오우 쉣. 저 커플들이 보이네. 괜찮아요. 그럼 안되죠. 죄송해요. 이렇게. 오 쉣. 어떻게 해야되지? 제가 거기 앉으면 안돼요? 여기요. 여기요. 됐다니까. 이거 몇 자리에요? 그거. 2만? 2만이에요. 얼만데요. 그거요? 4만원인가 5만원 정도. 돈을 잘 먹으니까. 아무도 안 불렀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여자친구 왜요? 뭐ضрут한다고 해야 되노? 몇 가지들은 선생님을 zoo? 남 lust은요? 왜 뭔데요? 신박한 comics 나는 키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별로요 크리스마스 때 놀러가 아니요 별로요 크리스마스 때 방송여야 됩니다 사탕 챙기죽기고 아 그때 우리 팬들이 다 챙겨줘요 빼빼로데이 그 아사하사 아 그때 우리 팬들이 다 챙겨줍니다 또 팬들이 못해주는 게 뭐가 있나? 팬들이 다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팬들이 다 챙겨줍니다 물 좀 드세요 네 정신 승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챙겨줬으면서 저한테 이거 보실래요? 부었도 눈 완전 부엇는데 잘 안 씻으니까 다르게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왔어요 여기 아가씨는 버텀 네 안녕하세요 눈이 지금 한쪽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지금 한쪽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지금 한쪽이 안 보여가지고 아 안 보여줘 조심해 눈을 뵈는 거 없어 와 인성 보소 아 담배는데 아 담배는데 아 담배는데 누가 담배 뵈는 거야 아 죄송한데 제 방송소리도 없애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내일 내일 방송하면 제가 별풍 100개 싸드릴게요 아 100개만요? 네 아이디는 제 이름으로 이지홍으로 딱 가입해가지고 네 별풍 100개 싸드릴게요 아 100개만요? 네 100개 아 그럼 이거 제가 사드릴까요?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앉혀 제가 사드릴게요 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몇 살이에요? 저 구질인데 빠른 년생이어서 학번을 잃어 왔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빠른 년생이에요 빠른 구질 근데 구질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구육 구육 친구들 나이는 22살인데 저는 21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되게 어리다 네 동생처럼 생각해주시고 잘 대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엄청 잘 대주고 있잖아요 네? 엄청 친동생처럼 대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만 잘라주세요 아 좋죠 동생 있어요? 동생이요? 아니 저 막내예요 아아 그러면 그 밑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어 좋지 좋지 네 외동이시죠? 저요? 네 저 누나 아니에요 아 진짜요? 리복은 만두도 시켜라는데 어? 리복은 만두도 시켜라는데 미쳤어요 진짜 하하하하 언제부터 방송하신 거예요? 아프리카 음 이제 2년대요 아니 그게 진짜 궁금해요 아프리카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제 대학 동기들이 아니 말하는데 다 코받고 먹고 있는데 아니 제 대학 동기들이 저한테 불렀어요 그냥 아 너는 얼굴도 반반 한데 재미도 있는데 너무 아쉽다 너의 끼가 그래서 제 대학 동기들이 이렇게 켜졌어요 아 진짜요? 네 대학 동기들이 시켰어요 이모님 이모님 만두 한 사발이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본인인데 쟤 하죠 본생인데 친동생처럼 되어주신다고 친동생처럼 되어주신다고 원래 부산에서 한자발이라 하거든요 진짜 신기하지 필름아저씨 헤어졌어요 나 친구랑 음 바랫게 됐어요 왜 진짜로요? 왜요? 육수 드실래요 육수 제 육수 안먹어요 육수, 육수 드세요? 드세요? 네 드세요 봉필, 봉필 인정 봉필 전화 오잖아요 여보세요? 어, 현주 어 어디 고판가 이러는데 나 여기 가야 밀면 동호 동호 전화 왔다 현수한테 자, 우리 팡이 많이 먹어 육수 여보세요? 아, 내 육수네 지금 일만 먹고 있다 어 몰라 일단 다 자르고 전화해봐 아 아 오가이더세요 저요? 아니요 저 신동신동한데요? 아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가친구 헤어지지 좀 됐어요 오 북킹 북킹 해본적 있으세요? 아 아무도 해본적 없어요 근데 북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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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엉덩이 흔드는거 맞죠? 엉덩이 부딪치면서 흔드는거 북킹 맞죠? 여기 클럽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엉덩이 이렇게 하는거 그건 북킹 아니 그러면 북킹 뭐에요? 그게 그거 아니다 나이트 나이트 여자 These 둘을 보내주는거 아 그게 북킹이에요? 왜? 그건 도킹이네요 어 도킹이라는데 죄송한데 도킹이 뭔지 아세요? 도킹이요? 네 우주선 그거 합친인가요? 네 우주선은 그게 도킹 아닌가요? 그게 도킹 아닌가요? 도킹이 뭔지 아세요? 왜요? 아니요 우리 보고 왜 모를 줄 하라는건데 아 나 이해했다 아 도킹이 아 이해했다 아 너무 좋아? 혼자 이제 아세요 도킹이 뭔지 네 알고 있었어 아 나 이제 이해했다 뭔줄 알았네 무슨 개소리 하는 생각이 그 중의적 의미를 이제 이야기할 어 그걸 얘기해야겠다 웃깅이니까 어 모른척하는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 몰랐는데 클럽 가본적 있어요? 그.. 21살 때까지 말갔죠 아 진짜요? 나 한번도 가본적 없는데 고라친다 아 진짜로 고라친다 두전 한번 가본적 있거든요 거기에.. 그 목통인가? 거기는 여자 꼼짜라 해가지고 갔는데 뭐게는 그래도 서면에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여자 꼼짜라는거에요 거기 들어가 앉아있었거든요 아 응 근데 들어가 앉아있었는데 4시간 뒤에 나가라는거에요 그럼 돈 내야 된다고 그래서 4시간 동안 진짜 진짜 너무 머리 아프고 귀 터질 것 같은데 거기 가만 앉아있었어 주전이요 주전? 아니요 주전 말고 거기요 감주 감주 아 감주 네 아 목통이나 감주도 있구나 아 여자는 원래 다 공짜야? 거의 입장도 안 봤잖아요 여자는 그쵸 근데 왜 클럽은 별로 안좋아요? 에? 그냥 근데 잘 넣을 것 같은데 클럽감 갈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제 친구들도 안가고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한 번쯤은 가보고싶어요 더 늦기 전에 이제 클럽 아직 안 늦었지 아직 안 늦었지 아직 안 늦었지 또 개미개미팡님 한계 감사합니다 한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여기가 부산에서 진짜 유명한 매맨집이에요 뭐고 네? 아 그거 하고 있네 오 영차 영차 지금 영차 영차 오 오 여서운데 네? 한 계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서울 거예요 하하하하 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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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짐 들고 갈까 하하하하 영차 영차 다음번에, 일하니까요 다음번에, 일하는 중인데 뭐가 문제야? 못먹어, 잘하는데.. 또 주려고 그랬어 이거 복잡해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일하는 중인데 뭐 일하는데? 소통 소통하는 중? 이모님 한번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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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그래 너구나 이모 나오고 있어요 이모님 저 K&N 이모님 저 K&N 생방송투데이 리포터도 했었어요 네 저요 하하하하하하 내게 나왔다 여기 하하하하 아이고 야 너 장을 봐봐 아 귀엽네 좀 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부산의 자랑 아닙니까 K&N 근데 여기서 한번씩 시청자들이 안 좋은 소리 하면 상처 진짜 안 나가요 봤는데요 아 진짜요? 울잖아요 그래서 왜요? 하시게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근데 진짜로 이렇게 대면 대면하면 욕도 못하면서 근데 인터넷 세계에서는 얼굴도 모르니까 욕을 막 하잖아요 욕같아요 진짜 싸다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고소했습니다 아 진짜요? 어 합의는 안해줍니다 안해지니까 왜 눈에앞을 수술했나? 내가 다래끼 쟀어요 다래끼 다래끼 쟀어요? 왜 다래끼가 났어요? 뭐 모르고 아니요 다래끼가 눈을 안 씻고 계속 이렇게 비벼갖고 다래끼 났어요 그게 눈에 손에 균이 많으니까 우리 비비지마 네 큰일 났는데 손은 우리 쇠기는 들어왔는데 우리 손이 엄청 많아 맞아요 맞아요 이쁜 얼굴이래 이쁜 얼굴이래 이쁜 얼굴이래 이쁜 얼굴이래 이쁜 얼굴이래 이모님 식사하셨어요? 이모님 식사하셨어요? 이모님 먹었어? 응 각각도 마주 잘해 응 각각도 마주 잘해 곰불에 영어놨다 응 이 김태가 여기 멀리라노 여기 가까이 나 여기 아가씨도 먹을까 자 한잔 이거 놔놔 자 먹어 응 응 응 응 먹는 게 다 노네 응 응 응 세상에 고향 세상에 응 우리 기능을 몰라서 모네 너네 똑똑하는 게 다 잘하지 마 응 만두 한 개만 먹을게요 다두세요 어 저 만두 저 이거 배가 불러요 응 뭐 내가 보고 똑똑하라 안 돼? 너 왜 김치 머리 놔두냐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근데 저 친구분은요? 지금 머리 자르고 있어요 응 응 응 자취 하네요 아까 머리 자르는 간에 금방은 자취하고 부산 사람이시죠? 아 얘는 거제 음 거제독 우리는 통령인데 우리가 집 네 통령 어디에요 통령 사냥면 어?! 사냥독 네 사냥면 어! 사냥 끝! 사냥? 사냥 끝! 아 사냥~~ 응 원래는 아예 우리 우리 외가 싶어서 니 거절하니까 니 거절하니까 니 거절하니까 니 거절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모릅니다 아 젓가락질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더 편해서 유치원 어디 갔어요? 유치원 유치원 동성유치원이에요 동성유치원 벗어야 해 젓가락질 안 가셨다고 어 완전 유치원에서 젓가락질 안 배웠어 아 진짜? 응 저 한 별풍 한 2천 개 쓰면은 뭐 해줄 거예요? 바꿔줄 거예요 춤춰드렸어요 벽 타드릴게요 병 벽 딱 여기 있어요 벽 타드릴게요 쏘고 말하세요 여기서 다 쏘고 말하네 이거 먹을 사람? 저도 100일 이거 먹을 사람? 광고야 안 들었거든요 저 깔끔하게 먹었거든요 다래끼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래끼 안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6개월 전에 생겼던 거 다래끼요? 네 독한 다래끼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덩어리가 져있어서 초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들 하십니다 인심이 인심이 이렇게 짤 수가 없어요 1000명 넘게 했는데 추천 614개 밖에 안 되는데 추천 누르고 싶은데 아프리카 아이디 정지 먹어가지고 안 된다 어 왜? 됐다 됐다 어 왜 안되지? 어 왜 안되지? 오빠가 잠시 잠시 생뎌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동지 먹었어요 이거 너 친구도 아무것도 안고 잠시 먹었는데 아프리카 전화하니까 풀어주던데 아이디 털려서 그래요 아 그런거야 진짜 채팅도 아무것도 안하는데 잠시 먹었는데 아이디 비밀번호 털려가지고 토토 광고해서 그래요 아 아 너도 토토 이거라 배불러 얘 청계골락지네 아니 젖네 이거 케빈 케빈의 보호하래 케빈의 보호하래 이제 그 친구 찾으러 갑시다 아 갑시다 제가 낼게요 아 이거 참 제가 낼게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낼까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여기야 미모님 누구도 받을 거? 누구도 받을 거에요? 네 제가 대관으로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